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진화하는 수능지구과 전문가 오재윤입니다. 자, 2025학년도 수능 대비 강좌 열심히 듣고 끝까지 잘 따라와주신 우리 오지페윌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자, 그리고 본 영상은요. 지금 수능 얼마 안 남았잖아요. 그죠?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 준비했습니다. 자, 이것까지 잘 들으시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고 오시길 바라는 바입니다. 아시겠죠? 좋습니다. 자, 일단 제가 준비한 여러 이야기들 중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말씀드리면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여러분들 컨디션 조절하셔야 돼요. 일단 수능 전날 몇 시에 잘 건지 그리고 수능 당일날 몇 시에 일어날 건지 하루만 연습한다고 그게 루틴으로 자리가 잡힐까요? 잘 안돼. 최소 일주일 열흘의 시간을 두고 그 시간에 잠들고 그 시각에 일어나고 몇 분 정도 준비해서 아침을 어떤 음식을 먹고 가는 게 속이 편안한지 허기가 지지 않는지 그리고 시험이 치러지는 그 시간때 온전히 몸과 마음이 올바르게 깨어있을 수 있도록 컨디션을 유지하고 점심에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오후에 컨디션이 괜찮은지 속이 불편하지 않은지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테스트하고 점검하셔야 돼요. 마시겠습니까? 미리 미리 음료수도 어떤 음료수를 마시는 게 나한테 괜찮은지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해요.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거 꼭 한번 예행 연습 많이 많이 해보시길 부탁드리고 수능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해야 될 게 많아 바짝 공부하는 어떤 노력도 필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무리하게 수면 시간을 줄이는 건 그닥 도움이 안 될 확률이 높아요. 알겠지?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시되 사실 잘 따져보면 좀 버려지는 시간들 꽤 많거든요. 그런 짜투리 시간들 잘 긁어모으시면 나름 또 많은 학습 시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. 아시겠죠? 오케이. 자 그리고 이제 시험이 치러집니다.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. 아..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만 이야기를 좀 줄여서 가장 큰 게 문제가 여러분들 예상보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. 실제로 어려울 수도 있고 수능은 원래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했을 때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어? 뭐 수능은 원래 이런 거지. 어? 이런 생각 아주 필요합니다. 그리고 어려울 수 있어요. 인정해야 돼. 근데 어렵다면 나만 어렵나? 아니지. 나한테 이만큼 어려웠으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따만큼 어려운 거예요. 오케이?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아시겠습니까? 그래서 문제가 잘 안 읽히거나 어렵다라고 느껴지면 그 너무 어렵게 또는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될 문제라고 판단이 될 땐 과감하게 넘어가는 결단 또 때로는 필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데 어렵잖아요. 누가 봐도 어렵게 출제가 된 문제들 이면 어? 그 문제 하나 더 틀려도 평균 점수 낮아졌지? 등급 컷 낮아지지? 어? 응시집단 내에서 여러분들의 위치에 큰 변은 없어요. 원 점수는 문제 난도가 높은 만큼 떨어질 수 있겠지만 등급 컷이라든가 여러분들의 등급이라든가 백분이라든가 표준 점수 크게 안 변해요. 여러분들 이해돼? 무슨 얘기인지? 어? 그렇다고 어려운 게 나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고 나한테만 불리한 게 아니다 라는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다잡을 수 있어야 돼요. 이해돼? 무슨 얘기인지? 어? 오케이 여기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혹시나 어려웠어 아 이거 잘 안 풀렸어 내가 평상시 받았던 점수에 조금 못 미치게끔 문제를 잘 못 푼 것 같아. 이런 느낌 들 수 있거든요. 근데 앞서 얘기했잖아. 괜찮다니까? 그럴 수 있어. 어? 내가 그 정도였으면 다른 애들은 그냥 그런 거야. 그 순간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. 그래서 이런 혹시나 하는 이런 어떤 걱정과 우려가 그 다음 시간 다음 시간의 과목에도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. 아시겠습니까? 어? 그리고 그래 어려우면 원점수는 덜 나올 수 있어. 그렇지만 등급이라든가 백분이라든가 편점수 계좌 사이가 어? 그리고 이 모든 결과는 여러분들이 시험보는 그 와중에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알겠지? 최종적으로 성적표가 나와야 판단되는 거니까 시험이 치러지는 그 와중에 와중엔 여러분들이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고 본인의 어떤 점수를 괜히 저평가한 다음에 다음 과목 시험에 여파가 생기면 안 돼요. 아시겠습니까? 어? 마음 굳게 먹어야 돼요. 끝까지 집중을 해서 온전히 문제 속에 빠져드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. 오케이? 음 근데 이게 이렇게 말은 제가 항상 들이지만 이게 실제로 이렇게 닥치잖아. 오우 멘탈이 쉽게 관리가 안 돼요. 어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실제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때가 있어요. 어? 어 근데 이거 멘탈 관리를 못하는 친구랑 이거 멘탈 부여잡고 끝까지 집중력 유지하는 친구랑 결과가 큰 차이가 난대니까. 어? 어 끝까지 집중하는 거예요. 어? 섣불리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아시겠죠? 좋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이트 들어가시면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라는 항목에 탭이 있습니다.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수험생 유의사항 쫙 나와있어요. 아 이미 알고 계시다고요? 그래도 또 들어가서 직접 보시고요. 필요한 준비물들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어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고 알고 당장 수능 전날 바로 준비하지 마시고요. 미리미리 준비하나 미리미리 어? 미리미리 어 그래서 달달달달 어 어떤 걸 내가 좀 주의해야 되는지 어 알고 대비하는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오케이?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되어있고 뭔가 준비가 안되어있는데 어? 이따 어떡하지? 어? 시계를 안 갖고 갔네? 하 환장하는거에요. 아시겠습니까? 어 좋아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만 이런정도라고 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건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했잖아요. 그쵸? 여러분들의 실력을 수능 당일날 온전히 발휘하고 오시면 다는거에요. 점수도 저는 그런 생각에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보다 점수를 더 많이 받아오면 물론 좋게 하겠죠. 근데 그거는 사실 과욕인거 같고 본인이 노력한 만큼 본인의 실력만큼의 점수를 온전히 받아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100% 만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왜냐면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본인의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고 와요. 어? 어 왜?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부분들 때문에 응? 그리고 실제로 시험장을 딱 들어갔는데 시험장의 그 환경과 컨디션 재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또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했었던 그런 쾌적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. 온도가 안 맞거나 습도가 안 맞거나 저같이 알레르기성 비염이 좀 있으신 분들은 어 갑자기 좀 먼지가 많거나 해서 막 좀 재채기가 나거나 코가 막힌다거나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좀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이비인후과에 미리미리 가서 이렇게 좀 어 저 수험생인데 수능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좀 진단받고 약도 처방받고 이런 거 좀 필요할 수 있는 거거든 아시겠습니까? 어 그리고 너무 덥거나 너무 햇빛이 직접 내리쬐거나 이런 좀 불편한 환경이 환경에 노출될 수도 있어요. 오케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미리미리 생각하시고 참고로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본인이 온전히 그걸 다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. 어 손 들어서 어 감독관 선생님들한테 어 본인의 어떤 이런 불편한 상황들을 충분히 이렇게 의사 전달을 하셔서 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것도 필요해요. 그러니까 시험이 치러지기 전에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어 말씀을 좀 드려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게 좋을 수 있겠죠. 아시겠습니까?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본인 실력이 100% 안 나오는 경우가 진짜 많다니까요. 어 그래서 이런 당부 말씀 을 드린 거고요. 여러분들은 잘 준비했고 열심히 노력했고 어 어 완벽한 상태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르러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하하하 100% 충분한 실력 발휘를 해서 온전히 점수를 획득 가실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아시겠죠? 좋아요. 그래. 그리고 좋은 결과 어 당연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2024년에 우리들이 함께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했던 이 시간들 어 그래 여러분들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기를 바라며 이 과정 속에서 충분히 우리가 얻어가고 배워간 게 있지 않겠습니까? 이전보다 한층 더 성장한 여러분들이 이제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 또한 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? 어 그리고 어 저는 이 말씀 드릴 때마다 제 스스로 막 소름이 살짝살짝 돋긴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10대 후반 20대 초반 뭐 때로는 20대 중반 후반 또는 뭐 그보다 어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너물게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그 수많은 날들 동안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어 재미있는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질 거잖아요. 그죠? 어 저는 그 그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막 이렇게 소름이 돋으면서 가슴이 쿵닥쿵닥 뛰거든요. 그러니까 온전히 여러분들이 행복감을 느끼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많은 날들이 여러분들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음껏 마음껏 즐기고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시겠죠? 어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어 노력을 하시면서 살아가신다면 충분히 어 어 그 즐거운 시간들을 응 여러분들 행복감을 누리면서 응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. 아시겠죠? 좋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전화 하하하하 아직 전성기는 오지 않은 거예요. 그죠? 우리들의 전성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니 어 그런 전성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면서 많은 노력 앞으로도 더욱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시겠죠? 좋습니다. 자 그럼 2025학년도 수능을 위한 저의 마지막 메시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구요. 아 다시 한번 강의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 저를 더 보고 싶다. 어 물론 목표를 달성했는데 또 다른 목표가 생겨서 이렇게 어 어 괜찮아 괜찮고 일단 목표 달성 하신 분들은 맛보기 영상을 통해서 하하하하 저를 봐주시길 바라며 우리 오지 카페 알고 계시죠? 오지 지구과학 카페 여러분들의 근황 어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시겠죠? 좋습니다. 2025학년도 수능 대비 영상 여기까지 그래서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갈까 합니다. 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구요.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의 찬란하고 빛나는 미래가 펼쳐지길 바라는 바입니다. 이상 오지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